3강입니다. 3강인데 독서 실전적으로 할 거니까 이게 매주마다 다 오는 게 완벽하죠. 영상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니까 한 주 쉬어야지. 한 주가 아니지. 2주를 의미를 안 떠올리면 안 돼. 의미를 자주 떠올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어예요. 그 다음 독서인데 대치동 모의고사도 원래는 나는 매주에 한 번쯤 봤으면 좋겠고 원장 욕심에서는 두 번째, 이거 겨우 22문제잖아. 그래서 하포라고 그래, 반. 2분의 1. 근데 너희 중3이면 거의 80분 스트레이트로 달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저거를 좀 바꿔볼까 하는 경우도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애기 같아서. 그래서 원장님, 내가 만들고 대치동에서 사오는 거거든, 저거. 우리 돈 내는 거야, 저 서비스를. 그런데도 내가 만들까, 요새 고민 중이에요. 더 세게.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런 모의고사도 실제적으로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풀고 너는 가져가서 꼭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서현은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해야 돼. 여기서 마킹해가지고 또 별가지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모의고사도 너희가 보면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너희가 4, 5등급 나오면 어떡하냐? 내신가도 4, 5등급 나오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고1 모의고사 1등급 나오는 사람. 고1 모의고사 지금 80% 스트레이트 뽑으면 1등급 나오는 사람. 손들으면 왕따. 어우, 잘 났어. 뒤에서 욕 다 가지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어야 되죠. 고1 모의고사가 만약에 1, 2등급 나오면 걔는 내신 1, 2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아이가 내신 열심히 하면 가장 좋은 게 뭐게 모의고사가 4등급 나오는데 걔를 내신 2등급 만들면 그 내신학원은 진짜 잘하는 내신학원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그냥 모의고사 4, 5등급 나오는데 내신 1등급 나오겠지? 안 나와요. 이해를 못하라는데 갑자기 내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수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이 다 만들고 내가 가져오고 하는 거라서 할 게 좀 많고 아기처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1학년 올라갔더니 반 1등급이고 반 2등급 나오는데 그러니까 2등급도 되게 아쉬운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거 내신 2등급도 네가 2등급 나왔다고? 그래서 나오겠습니다. 그중에 2등급 나오는데 누구게요? 강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있어요. 빠지는 애들. 들은 내용이 의미 있다고 안 돼. 어떤 애들은 의미 있다고 확실이 되는데 들은 내용이 탁 사라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2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캐스트 한다는 거고 독서 갑니다. 독서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당연히 의미를 떠올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독서의 의미를 떠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오늘 실전적으로 빨갈 테니까 한 테트당 20분씩 갈 거야. 20분씩 이거 쭉 있지? 쭉 있어. 그리고 뒤에 문제 있어, 얘들아. 준비. 5분 줍니다. 5분. 왜냐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너희가 의미 떠올리고 선생님은 정답 맞추고 갈 거고 3개를 다 끝내 보겠습니다. 5분 줍니다. 준비. 문제만 푸는 거죠. 시작. 풀어. 문제 푸는 거야. 여기 하지 말고 뒤에는 문제 푸는 거예요. 온라인 영상 보는 친구도 문제 풀고 일시 멈춤하고 문제 풀고 다시 봐. 같이 가봅니다. 일단은 지문은 너희가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용이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가 이거고 고3은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가 다 이해하고 맞아줘야지 독서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고 독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뭐한다? 항상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문장마다 의미가 무슨 말일까? 이 문단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 막 하는 거에 약간의 기술 지문 같아서 여기 정보가 좀 복잡하지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안 떠오르고 이게 뭔 소리지 막 섞이면 내가 독서 이해를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거다? 여기다가 이 내용 읽고 기억나는 거 적어봐라 라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런 훈련은 되게 하기 싫지요. 이기 싫은 친구는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안 해도 그냥 다 읽으면 의미가 떠오르고 기억이 나는데 왜 해야 돼요? 이런 친구는 이거 패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도 빠르고 그런데 막 만약에 다 읽었는데 선생님 저는 기억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읽었더니 책 책 책 책 그 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묶은 책 같기도 하고요. 뭐 튼튼하게 만드는 거 같은데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선생님 이거 다 이해해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막 문제로 가가지고 열라 눈으로 비교하면 답이 나오던데요. 비교해서 자꾸 답 찾는 친구들은 이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도 답이 나와. 이게 어 이거 어디 있지? 다시 있고 눈으로 비교해서 답 나와서 답 맞아도 맞은 걸 자기가 독서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독서입니다. 지금은 문제 위주로 갈게요. 20번 문제 간다. 설명 안 한다 이거? 설명 안 해. 양장본이라는 게 있고 옛날 종이고 그 다음에 선업혁명 되면서 책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다인의 무선철이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책도 무선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보가 됐다. 발전됐다라는 뜻인 거겠지. 이건 뭐죠? 이거는 어휘, 의미 떠라고 해서 너희가 이걸 다 아는 단어지만 내구성 덧대다 내지 접착하다가 너희가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는 독서, 어휘, 의미, 뜻입니다. 물론 귀찮죠. 그러니까 훈련은 다 귀찮은 거예요. 훈련은 짜증나고. 하지만 모든 태능선수천이나 야구선수나 축구선수는 다 훈련이라는 걸 하지요. 그리고 국어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근데 훈련을 아, 훈련하기 싫어하면 안 되고. 자, 1번, 20번 문제 정답은 3번. 표제, 부제.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다 맞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표제, 부제를 아니, 또 하나 저는 덧붙여 설명할 거야. 말 빨리 하는 이유는 이거 풀고 그 다음 거 또 풀고 그 다음 거 3개 풀 거야. 그리고 5분 쉬고 10분 쉬고 또 하품으로 또 따라다닐 거야. 그러니까 의미 떠올리는 걸 오늘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이게 토일만 해야 돼. 월화수목도 해야 돼. 월화수목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국어 의미 떠올리는 걸 훈련해야 되는 거지.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표제, 부제는 뭐냐면 기사문이야. 기사가 뭐야? 신문기사 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표제, 부제예요. 그래서 표제를 뭐라고 하지? 이거를 영어로 헤드라인이라고 하고 부제를 서브라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문기사 보면 큰 글씨 있고 조그만 글씨 있고 그다음에 자잘한 글씨 이렇게 돼 있는 게 신문기사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꾸 표제, 부제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표제의 의미가 뭐니? 표제의 의미가 뭐죠? 이거? 표제는 포괄적이고 수상적인 그런 의미가 표제예요. 다 포괄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 나오는 조그만 부제는 뭐 하는 겁니까? 부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제, 부제의 의미는 신문기사고 표제는 크, 그거 헤드라인이고 부제는 작은 건데 그 의미는 표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두루뭉수라는 게 표제의 제목이고 부제는 그 표제를 알려주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뭐냐? 자, 이게 표제, 부제의 의미 떱니다. 다음에 떠올릴 수 있나요? 네. 하면 지금 1, 2분 수업이 도움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책의 등장 배경과 유형은 약간 추상적이잖니? 포괄적이고 그리고 책 묶기 방식 발전 과정을 중심은 구체적이죠. 핵심 내용이고 음, 됐죠? 잘했어. 근데 이건 틀리면 안 돼. 정답이 77%잖아.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2번 자, 이 문제가 이제 약간 좀 복잡하고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인데 자, 이거 손가락질 해봐. 자, 정답 몇 번이라고 했어? 손가락질 시작!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이 어떠냐? 손가락 동시 다 동시 빨리 시작!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안 되고 시작! 손가락 손가락 없어. 발가락 있어. 이 모양이 빨리, 빨리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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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없어. 손가락이 닭발이 손가락이 어, 너는 몇 번? 이게 뭐야, 이게? 어, 너는 손가락 몇 번이냐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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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게 왜냐면 선생님이 아이, 쪽은 안 주잖아. 어, 얘 몇 번이래? 안 하잖아, 이거. 어, 답은 3번 근데 누가 맞았고 누가 틀렸고 내가 아는 거지. 어, 얘 틀렸네. 다음에 독서 강화시켜야겠다. 막 이걸 각인하려고 내가 지금 잠깐 보는 거야, 이게. 몇 번이냐고 얘 틀렸대요! 라고 안 하잖아. 하고 할까? 할까? 안 하잖아. 게임 프라이버시 하지만 어, 자, 3번이 어디가 틀렸죠? ㄷ은 자,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 선지 볼 때 내가 선택지에 있는 용어도 뭐라고 했지, 이거? 얘도 뭐 해야 된다? 얘도 의미를 떠. 의미떠가 뭡니까? 저 단어가 뭐였지? 왜지? 이게 의미떠예요? ㄷ은 따로지. ㄷ이 뭐지? 라고 떠올려야 되는 거고 ㄷ은 표지야. 표지가 뭐였지? 맨 옆에 붙어있는 거. 따로 제작하는 거 맞나? 맞지? 내지와 다르게 실매기가 뭐였지? 하면 실로 매는 거지만 얘와 ㄹ 이 안에 더 됐다는 것은 뭘로 한다? 라고 하면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 실매기가 뭐지? 실로 매는 거지? 그런데 쟤와 쟤는 뭘로 붙인다? 내지가 실매기인 거지? 그리고 표지와 내지는 접착제지? 이 부분이 근거가 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를 하는데 자, 이거 틀린 친구 혹시 있죠? 있으면 나는 왜 틀렸을까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될까? 내 문제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문제 하나하나에 성찰이 있습니다. 만약에 틀린 친구, 맞은 친구 어쨌든 나는 왜 틀렸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게 성찰인 거예요. 원래는. 그걸 잘하는 방법이 뭐다? 선생님이 뭐였다? 뭐다? 뭐지 뭐지? 하나한 뜻인 거예요. 얘가 뭐지? 얘는 표지지? 실매기가 뭐였지? 리을이 뭐였지? 그럼 이 부분이 뭐지? 내지만 실묶인 거지? 얘네들은 접착제지? 이 부분인 겁니다. 그냥 3번 앞. 복수 많이 하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거야? 자, 22번 더 웃겨. 얘를 야, 얘 손가락 실시. 동시에 하나씩 하지 마. 시작! 빡! 이게 몇 번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맞네, 이거는? 잘했어, 잘했어. 5번. 잘했습니다. 3번 찍은 친구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보기를 고를 빡세친다, 얘들아. 진짜 보기 잘 봐야 돼. 보기를 고려할 때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저 보기의 핵심을 이해했냐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기를 고려할 때 이 문구를 도그무시하세요. 도그무시가 뭐야? 무시? 보기는 그냥 보기겠지. 뭐 이게 아니야. 보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하세요? 보기 무시하지 마. 그러니 얘는 뭐니?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또한 이니까. 또한은 앞에가 1이고 뒤에가 2고 1, 2를 다 합쳐야 되는 거죠. 대득나열이니까. 그래서 제작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화학접착제 체계단가까지 내구성이 있으니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내구성 있는 거거든? 얘는 이거에 반밖에 안 한 거죠, 이거는. 비용 절감은 안 되는 거죠. 이건 비용이 늘어난다? 얘는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닌 겁니다. 이건 생각. 그래서 얘입니다. 근데 거의 다 맞았으니까 패스. 됐나요? 그다음 갑니다. 준비. 자 그다음 가는데 이거를 할까? 그 뒤에 거랄까? 어 그 뒤에 거 할 거야. 경제 간다, 경제. 다 할 수 없으니까 뒤에 경제가 더 중요해서 경제가 가겠는데 여기까지가 다 78%, 80%잖아, 지금. 쉬운 거야. 그 뒤에 경제 지문 봐봐. 경제 지문. 고1 경제 지문. 몇 프로입니까, 정답률이? 아 경제. 얘들아 일단 경제 보자. 무슨 생각나 너희들? 아, 짜증나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더 해야 되지요. 우리가 경제가 이해 안 되고 짜증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용어의 의미가 안 떠오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경제, 경제. 그냥 독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니? 그러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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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니? 왜 이해가 안 될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요. 아, 경제는 아버지가 하는 거지. 너희 아버지도 경제 안 해요. 도망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용어 잘 떠올리시고 더 웃긴 거, 경제자님. 여기 있는 경제 용어 100%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음 3년 내내 나올 겁니다. 이 경제 용어가. 이건 좀 하고 정답률은 뒤에 40여 프로짜리 있죠. 그러니까 이곳 여기 뒤에 있는 40%짜리 두 개를 니네가 맞으면 걔는 독서를 잘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시작! 자, 그만. 같이 가보자. 이 지문은 20분 남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거고 경제 지문이죠. 뒤에 거 봐도 정답률이 40% 나오죠. 좋은 거라서 할 거고 여기 나오는 이 경제 용어는 지금부터 해서 고1, 고2, 고3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평생 기억해야 할 그 경제 용어입니다. 그래서 독서이지만 설명할 테니까 가보자구나. 시작! 금리가 되게 중요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출이자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돈 빌릴 때 은행이 나한테 받는 금리는 신용이 좋으면 4% 진짜 좋으면 2%지만 신용이 안 좋으면 8% 이금융권에 가면 금리가 갑자기 14% 근데 진짜 신용이 없다 막 사채 쓴다 25% 사채는 3000%까지 있대요. 이자가 3000%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채 이자가 완전히 불법이죠. 불법인데 왜 통하지? 깡패 끼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금리예요. 신용이 좋아야 됩니다. 이자 금액을 원금하는 비율이 이자율이라는 거죠. 얘들아 중요한 거 이자와 이자율은 같은 거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이 단어 조심합니다. 이자율은 퍼센테이지로 4%냐 2%냐가 이자율이고 이자는 이자는 뭐 20만 원을 이자로 냈어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다르기 때문에 이자와 이자율은 다른 단어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자율의 머지가 돼야 되는 거지. 이자율이 뭐라고?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누는데 이걸 수학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이자 금액이 10만 원이야. 원래는 얼마나 나눌까?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니? 이자율이 얼마니? 10%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 이렇게 이자를 10% 맞니? 얼마니? 100만 원의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계산단의 뜻인 거야.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자금의 수요자가 누구겠어? 우리가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자금의 수요자죠. 필요한 사람들은 이자로 내는 값이고 공급자는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에서는 현재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공급자가 은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빌려주는 사람은 거기서 왜 소비를 희생한 거죠? 내가 딴 데 안 쓰고 그 돈 모아서 돈으로 갔으니까 소비 명품 가방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을 얻는다. 금융상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본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가 연결한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명목금리박스 실질금리박스 친다. 명목과 실질 그러면 명목금은 금융자산의 액면 금액에 대한 액면 금융자산의 액면에 관련된 금리이고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 동그라미 치죠? 현재 우리나라 물가상승에 안해 와 이 복날이야 어제 그냥 우리 아버지 모시고 내가 진짜로 삼계탕 하나 사드리려고 내가 분당 분당 사셨으니까 분당 성남 분당 가서 삼계탕 하나 딱 가고 알아보는 순간 삼계탕 얼마일까요? 18,000원 4인이 아니라 1인 조금 더 좋은 거 2만 3,000원 와 나 나때 삼계탕 6,000원이었어요 물가가 3배 올랐죠 참고로 선생님 어렸을 때 짜장면 어렸을 때 짜장면 얼마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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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오랜만에 나 졸업했다고 짜장면집을 신길시장에 있는 짜장면집 아주 기억나 지하 짜장면집을 데려간 거야 그때였지 그날 1년에 한 번 먹는 짜장면이야 기대하고 막 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무젓가락 딱 뜯어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막 단무지에 식초 넣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자 앉았는데 어제까지 400원이었던 짜장면이 150원이 된 거야 아버지는 1,600원을 갖고 간 거야 4인 가족 누구 한 명은 안 먹어요 나 같은 분은 아버지는 내가 안 먹을 테니 너희끼리 먹고 와라 일어나자 그때 나는 물가 상승률을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50원이 하루 만에 빡빡 뛰는 시대였었어 350원 됐다고 돈 먹고 나온 초등학교 남학생이 마음을 알겠어 40년이 지나도 왜 기억이 나는지 알겠니 그날의 그 충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얼마 짜장면 8,000원 어마무시 물가 상승률 감안한 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금리가 나온다 왜 물가 상승률을 뺄까 왜냐하면 명목이면 실질적인 내 금리인데 물가 상승 됐으면 그것만큼 내가 손해분을 보는 거니까 빼고 남는 게 실질금이다 급해지면 돈의 실제 가치인 실질금이 낮아지는 거 이해 되니 약간 이해 되지 그치 명목에서 뭐하냐면 명목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금리 다 률 률 률 률이기 때문에 다 퍼센테이지입니다 다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률은 퍼센테이지 다음 물이 낮아지면 실질금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정기예금 명목금리가 6% 6%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질금이 마이너스 1% 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금이 6% 그러니까 와 난 정기예금 해가지고 이자 받아야지 했더니 물가 상승이 7%면 넌 은행에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의 손해다 라는 뜻인 거야 자 얘들아 지금껏 외우고 있니 지금 금리가 뭔지 시작 명목금리가 뭔지 실질금리가 뭔지 정기예금이 뭔지 이건 평생 대한민국 사람은 경제인이 된다라는 건 이 용어의 개념은 평생 가져가야 된다 다음 구매력에서 손해 명목금리보다는 일정기간 실현된 실제 이자 실효수익률 그래서 명목금리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교훈이 그거야 명목금리에 집착하면 바보라는 뜻인 거야 이게 주제가 근데 너희가 진짜 똘똘한 경제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아 고객님 저희가 4%대 5%대 줍니다 이렇게 주는 은행이 없어요 진짜 명목금리가 그렇게 돼요 와 좋다라고 가는 애들은 경제를 모른다는 뜻인 거야 이 주제가 뭐 해야 돼 물가상승률이 얼마였죠 몇 프로 나오죠 그럼 실질금리는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은행원하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혹은 저한테 실효수익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이 주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정기예금드세요 정기적금드세요 막 오실 때 너희는 실효수익률의 금융자산의 실효적인 수익률을 따져서 투자하는 사람이 경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고 명목금리만 보고 와 많이 주니까 예금해야지 이거는 거의 그냥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눈물 갖고 하는 거고 그건 경제인이 아니라는 거고 물론 예금할 돈이 없는데 선생님 펑펑 쓰는데요 저는 그러면 아닌 거고 실효수익률은 이자 계산 방식이다 만기 1년에 연 6개월 동안에 6% 이자가 붙는 것이고 정기예금은 100만원에 6만원 받지만 매일정에 붙는 정기적금은 다른 거죠 다르다 정기적금은 왜 다른 거지 10만원까지는 12,6%인데 둘째 달은 11개월치 하니까는 정기적금은 약간 부정적인 거죠 지금 정기적금은 약간 좀 뭐야 이거 적금은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네 그래서 실효수익률은 3.9면 이럴 때는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돈을 이럴 때 전기예금할래 정기적금할래 예금할 돈은 있고 농담이야 예금하란 뜻인 거죠 이게 그때그때 경제동물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오늘 돈 가고 있어 그렇지 물론 선생님은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아요 왜 왜 안 넣을까요 은행에다 돈을 넣는 것보다 내가 그 돈 갖고 학원을 만들어서 학원 사업으로 수익이 높지는 않아 내가 학원 수입했더니 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 공신이죠 학원에 연락 몸뚱이 했는데 수익률이 은행보다 낮으면 찾지마 폐업시켜야지 폐업해야지 폐업 그래도 사업이 나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오히려 대출이자를 내고 차라리 사업을 하죠 왜냐면 그쪽 수익이 높으니까 그 다음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복리냐 받리냐 이거 되게 많이 나온다 얘들아 복리를 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복리를 많이 꼽습니다 복리는 되게 중요해요 왜 원금에 이자 나온 게 그 이자가 붙어 또 원금이 이만해지고 거기에 또 이자율이 붙어서 그러니까 복리는 이런 느낌이야 봉봉봉봉봉 이런 느낌의 복리 이자야 그래서 금융할 때는 복리인지 단리인지 살펴보고 가입하세요 라는 말 많이 해요 복리 단리 엄마가 오늘 집에 가서 그래 엄마 은행 예금했어 정기 예금했어 정기 적금했어 치료 수익률 얼마야 아버지 아버지 해봐 오늘 가서 아버지 은행 복리야 단리야 이거 아버지랑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은행에 돈이 없단다 대출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대출만 있을 뿐이지 받는 이자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출이자 내는 분이 많지 금융소득이고 오마이갓 세금 외워 이거 금융소득은 이자 세금 얼마나 해야 돼 총 15.4%다 이거 외워 그냥 물론 지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금융소득 났다 세금 얼마나 낸다 14%와 1.4% 15.4%를 세금 낸다 즉 금융이자 나왔으니 와 다 내 돈이 담으면 바보 여기서 15.4%는 나라에 내야 된다 까지 기억 그 다음 주제 학생들아 알고서라 교육적으로 좋은 거라 선생님이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용어 왜였습니까 명목금리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치료수익률 정기적금 정기예금 따져서 경제생활 한다 자 이자 얼마라고요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는 15.4% 1.4%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너희가 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런 경제 용어는 자 27번 간다 자 정답 야 이거 정답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0명 중에 6명 틀린 거야 자 손가락질 시작 10번이냐 몇 번 5번이야 뭐야 이거 몇 번 손가락이 없어 오케이 자 우리 쉬우 부러진 손가락 농담이야 이게 왜요 간다 뭐지 왜지라고 했잖아 금리가 뭐지 여기 써 있잖아 이자 금액의 원금에서 아까 왜 10만원에 100만원 했으니까 곱하기 100이면 금리 10%라고 맞는 거야 자 얘들아 지문 가서 봐봐 실질금리 뭐라고 돼 있어 실질금리 어디서 빼는 거야 실질금리가 명목 금리에서 물가 빼는 거잖아 금융재산의 액면금액은 명목금리냐 어 나 아까 얘기했는데 이자랑 이자율은 다르다고 명목금리는 비율이고 금액은 원이고 원 이건 돈 함정 보세요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관련된 비율이 명목금리지 금액은 원이고 명목금리는 이율이에요 이율 그래서 여기서 함정이 터진 거예요 다 맞아 보였구나 그치 이걸 발견한 친구는 잘 발견한 친구예요 금액과 리율은 다르다 20만원과 이자 2%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금액은 원이지 리율이 아닙니다 이 감정 고3때도 나옵니다 경제에서 애들은 원 금액과 비율을 똑같은 걸로 보는데 얘기지만 고3때 비문학 경제 지문에 이 함정은 또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아까 의탈락 거탈락 반드시 기억하고 금액과 이율은 당연하잖아 20만원과 2%는 다른 얘기 아니야 금액은 비율이 아닙니다 2번 평생 기억해라 알겠지 야 너는 대출이자가 이자율이 얼마니 어 나는 이자율이 어 난 대출이자율이 4만원이야 라고 대답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대출이자가 얼마니 10만원이야 대출이자율이 얼마니 4%야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가자 아까 얘기한 거야 이 얘기야 그래서 다르다른 거야 그 다음 28번 초론 2번 맞아 독서는 뭔지 알아 짱구 돌리는 거야 짱구 독서 잘하는 애들이 머리가 비상한 생각 잘하는 애들이야 이게 독서가 원래 그런 테스트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까 실질금리가 뭐였지 이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를 빼면 실질금리인데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금리보다 실질금리가 더 커질 수 있다가 왜 맞지 이게 명목금리가 만약에 10%야 근데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하락하면 얼마일까 그렇지 물가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5% 되는 거야 심어 프로 이거는 응용 야 니네 수학할 때 수학이 어려운 게 첫 번째지 수학 어려운 게 첫 번째 뭐예요 수학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제 수학 4, 5등급 아이들 수학 개념 배운 적 없어요 혹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수학 4, 5등급 3등급 2등급 뭐냐면 수학 개념 알아요 그런데 전 3에서 2에서 안 올라가요는 뭐냐면 응용을 못해요 이거는 그리고 1등급은 뭐야 개념 다 알고요 응용을 응용도 기가 막힌 응용 천재 같은 응용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1등급이야 선생님 자연계 의대관에서만 10년 있었어 재수생들 내 제자들 다 의대관에 자연계 애들 대상 국어 했기 때문에 국어도 응용력이 있어 이게 응용력이야 그래서 응용력 이상하다 어떻게 더 떨어지지 이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플러스가 되어서 실질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맞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다 기존에 나왔던 정보에서 응용 시작 뭐라고 써봐 응용력 독서도 응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서를 독서가 힘든 이유는 기문이 아예 이해가 안 돼요 독서 4,5등급 아예 기문은 얼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3등급 근데 2등급 1등급이 안 돼요 기문이 얼추 이해가 됐는데 응용 추론은 못 하겠어요 이게 3등급 2,3등급 1등급은 독서 지문 이해가 잘 되는데요 빠르게 이해됐는데 거기 나온 정보를 갖고 제가 응용도 할 수 있어요 여기 1,2등급이에요 독서의 3개입니다 여기까지 쉬었고 얘 문제가 얘가 문제인 거야 얘 44% 자 보기 내가 잘 보라고 했지 보기에서 자 학용 10만원 남겠죠 38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640 필요해요 한 학기당 여러분들 의대는 천만원 필요하고요 사립학교 가면 국립대학 가세요 국립대학 그렇죠 서울대는 얼마입니까 100만원 90만원인가 80만원이 등록금인데 장학금으로 거의 다 나와요 병신 아니면 다 받아요 98%가 장학금 받아요 4년 내내 그래서 공짜예요 실제로는 90만원 100만원이나 싸잖아 근데 그게 다 장학금으로 나와요 나라에서 주고 기업에서 주고 해서 실제로는 공짜로 다닙니다 서울대는 알아봤다 현재 3년 만에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있다 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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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죠 왜 담입니다 복리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담입니다 담입니다 복리로 하면 너네가 계산이 완전히 수확이 되니까 담입니다 질문 준 거야 따져봤더니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 이거 중요한 근거예요 이거 중요한 근거야 아버지가 보원을 했지 얘들아 보원이라는 거 무슨 말이야 근데 아까 이 질문에 가장 좋은 게 뭐였지 너희가 항상 상황과 조건을 따서 가장 유리한 경제활동을 하라 하죠 유리한 그럼 여기서 가장 조언이라는 건 뭐겠어 가장 유리한 거 하라는 거지 가장 유리한 건 뭐야 돈이 가장 많은 조건을 찾으라는 뜻인 거죠 이자 금융소득이 가장 많은 조건이 몇 번입니까 라는 뜻인 거죠 그게 몇 번일까요 라는 거야 3번일까 4번일까 4번일까 정기예금은 얼마야 정기예금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10만원이고 6%를 계속 준다는 뜻인 거야 적금은 거기서 매달 매달 1년 적금이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고 정기예금을 한 번에 막 빡 놓고 한 번에 빡 받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고 매달 받으면 걔는 정기예금의 금리인 6%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 6%를 쌓아준다는 거고 정기적금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고 물론 지문이 틀린 적은 없어요 36개월이지 얘들아 빨리 수학 계산해 너희가 계산해 이거 한 번만 더 계산해봐 얘는 얼마 벌 거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2조건 3번 조건은 총 얼마 벌고 3번 조건으로 가면 이자가 총 얼마고 4번 조건은 총 이자가 얼마인지 적어봐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먼저 생각 못 써도 되지만 한 번 머리를 짱구로 돌려봐 수학식을 써야 돼 수학식을 아마 계산기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핸드폰에 계산기 써도 된다 그럼 4번은 얼마 났는지 4번은 얼마 났는지 터디야 성원 여기 볼게요 빨리 끝내고 또 가야 되니까 이것만 듣고 가 이게 정기적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기적금은 되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실제 뭐라는 거야 9.25야 이게 갑자기 아까 정기적금이 부정적이라니까 3점 떨어졌으니까 정기적금 나쁜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얘는 정기적금의 수율은 9.25니까 이자율이 9.25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 곱해야 돼? 자 3번 같은 경우는 360 곱하기 6%니까 0.06이다 100으로 나누니까 0.66 하니까 이거지 그러니 근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얘는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이유가 많이 남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세금 얼마야 세금 15.4%지 그럼 일단 얼마 곱해야 돼? 0.0154를 빼야 되는 거야 너한테 세금 안 내고 이자가 가지 않아 이미 세금 띄고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도 빼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얘는 벌써 320만 원이 넘어 안 넘어 380만 원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돼 안 돼 어? 선생님 360에 21만 원이니까 381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세금 떼면 380이 안 됩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을 떼면 0.0154%를 떼면 얼마 떨어져서 얘가 이제 20만 원 넘게 생겨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서 아버지가 조언하고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너희는 대학 갈 때 이런 게 어디 있어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대학 등록금을 팍 주시겠지 팍 주시겠지 하겠지만서도 이게 경제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떼냐 안 떼냐 그러니까 얘가 맞아 보이잖아 어? 321만 원이잖아 21만 원이고 381만 원이면 어? 맞는데? 가 아니라 더 유리한 게 뭐냐고 솔직히 얘는 못 넘어요 왜? 세금 떼야지요 세금 안 떼고 받는 이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아까 세금 얘기가 나온 거고 세금까지 떼시면 얘는 이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4번이다라는 이 정도가 경제 독서에서 고1용 경제 지문입니다 고1용이에요 고1용 고3은 여기보다 훨씬 복잡하죠 이게 독서의 세계란다 여기까지 자 우리 3분만 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칠게요 다 뭐imy 그래서 이렇게 4분은 근데 오늘 너 doesn't gamma